첫 번째 게임은 순발력과 집중력을 위한 재기차기입니다. 한 명씩 돌아가며 재기를 차고 떨어뜨리거나 손으로 잡으면 종료입니다. 자 공정하게 자 여러분 그 공정하고 재미있게 재기차기입니다. 딜레이 그 팀에서 잘하는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원이 다 찬 합계입니다.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있겠죠. 감독님들 포함하겠습니까 아니면 선수들만 하겠습니까. 자 그러면 합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잘해? 재기와 이천수. 차고 잡으면 연계철입니다. 시작하면 그냥 계속 가야 돼요 시작하면. 이천수 감독님 나오고 채용수 감독님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. 재기 잡고. 아 천수는 잘 찾아라. 이것도 선우공 결정권이 있어요. 떨어뜨리는 사람이 어 이제 이긴 사람이 결정권이 있습니다. 자 동네 재기 주는 거 서로 주고받고 준비 시작. 어 됐습니다 승리. 어 됐습니다 승리. 승. 먼저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하시겠습니까. 먼저. 저기 먼저 찰까요. 자 그럼 플루틴 먼저 차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저희는. 초반이나 먼저. 나 무릎 아파. 차긴 차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.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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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차면 돼. 파이팅 파이팅. 누나 무게를 느끼고 도전 외치고 하면 돼. 도전. 도전. 하나. 아 두 개. 나이스. 레드팀은 누가 나오겠습니까. 파이팅. 우와 혜연이 잘 할 것 같아. 혜연이 잘 할 것 같아. 자 아 정인. 아니 못 차요 못 차요 못 차요 못 차요. 오 잘 할 것 같아. 세 사람이 이제 3대 1이에요. 자 정인. 레드팀의 두 번째 투자. 도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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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개만 같아 세 개만. 잘 찾겠다 여기. 도전. 감각이. 도전. 도전. 어? 어? 연기했어요, 했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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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요. 혜인아, 혜인아 아까 축전 되게 잘했는데 개그는 그렇게 못했어. 혜인아, 혜인아 난 괜찮은데 너 못 찼어. 지겼다! 아, 이거 큰일 났는데요? 도전하세요. 한 씨, 한 씨. 잘할 것 같아. 한 번도 안 해봤어. 하나, 이거 드려야겠다. 하나만 해요. 고관절 좋아. 고관절 좋아. 우리 심한 선수 잘할 것 같아요. 아니, 적당히. 도전해야지 하나 더 도전. 아니, 잠시만요. 느낌, 느낌 좀 더. 자, 자, 자. 하시다가 손으로 잡으셔도 돼요.